세팅을 다했습니다 베이트 베이트는 애기만 들고 그 다음에 스피닝에는 첫대정도만 달았습니다 오늘 둘이 붙어 가지고 어떤게 잘 타는지 보이시죠? 오늘 캐스팅은 안하고 요리가 한번 해볼께요 오늘 술을 타 어깨도 안아프고 액션은 요리해주겠습니다 똑같이 한번씩 요리 한번 해보시죠 세팅을 다 했습니다 베이트는 애기만 달고 그 다음에 스피닝에는 첫대정도만 달았습니다 오늘 둘이 붙어 가지고 어떤게 잘 타는지 보이시죠? 오늘 캐스팅은 안하고 요리가 한번 해볼께요 오늘 술을 타 어깨도 안아프고 액션은 요리해주겠습니다 똑같이 한번씩 요리 한번 해보시죠 이정도면 애기의 정답. 애기가 이를텐데. 지금 애기가 다 타고 있으니까. 모르죠. 바다는 그다 그다 틀리니까. 바다는 그다 틀리니까. 바다는 그다 그다 털리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징어는 이 점수 안 질겠네 이거 안되겠네 이 점수 안 질을 하는 곳은? 그 점수 안 질을 하는 곳은? 그 점수 안 질을 하는 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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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그 TTD하고 오늘 애기하고 한판 승부하는 거 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 안 되는 이유가 수심이 뭐 예를 들어서 16m에서 20m 이렇게 하는데 빨리 오르난덜이라 해야 되는데 액션도 많이 못 주고 별로 효율성이 없네. 뭐 할숨도 좋고 고기 많을 때는 하면 재밌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안 좋네요. 일단은 TTD하고 딱 마찬 것처럼 다섯 마리. 애기 다섯 마리. 시원하게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오늘 고기도 없었지만 액션을 주고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야 집어도 되고 고기를 빨리 잡을 건데 그냥 여기 감았다가 저기 감았다가 액션 조금만 줬다가 이러니까 별 의미가 없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20분쯤입니다.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상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상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상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조상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